9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었던 독감 백신 무료접종이 전면 준당된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백신 접종 전격 중단입니다. 9월 21일 오후에 백신은 반드시 냉장 유통해야 되는데 일부가 상온에 노출됐다는 그런 제보가 질병관리청에 접수됐습니다. 때문에 질병관리청이 실상을 조사하고 백신 중단 조치를 취했습니다. 만약 제보가 없었다면 큰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백신 접종 대상이 13세부터 18세 청소년 234만 명이기 때문에 큰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수 있던 것이 조기에 진압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올해 2,964만 명분 유료접종을 포함해서 준비했고 이 가운데 공공접종분인 1,259만 명분을 확보했습니다. 정부 공급 분량은 1,259만 명 분량입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의약품 유통업체 신성의약품이 9월 20일까지 500만 명분을 보건소 등에 배달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5분 정도 상온에 노출되는 그런 뜻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500만 분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는 백신이 어느 정도인지 규모를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500만 명분 전체를 폐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백신 유통의 문제점입니다. 이번 백신 유통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유통업체의 관리 부실을 먼저 들 수 있습니다. 신성약품이 조달한 독감 백신이 아이스박스가 아닌 종이상자에 담겨왔다. 그런 제보가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신성약품의 김진문 회장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명합니다. 종이상자에 담긴 백신을 냉매가 든 캐리에 담아 운반하는 것 자체가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큰 트럭에서 작은 트럭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땅바닥에 내려 놓은 것은 잘못이 맞습니다. 또한 의료계에서는 고질적인 문제로 공공용 백신에 대한 낮은 입찰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올해 공공접종용 독감 백신 유통 입찰은 4차례나 유찰되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임현택 대한소아과 청소년과 의사의 회장은 낮은 공공접종용 독감 백신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백신 1회분에 대한 현재 적절한 조달당가는 1만 2천원에서 1만 3천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최초로 제시한 조달당가는 8,700원대입니다. 비현실적으로 당가를 낮게 잡는 나쁜 관행이 올해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2019년에 공공접종용 독감 백신 유통사업을 맡았던 정동코퍼레이션은 1회분당 7,980원에 낙차를 받았습니다. 2018년에는 5인 메디텍이 1회분당 7,900원에 낙차를 받았습니다. 2020년에 낙차를 받은 신성약품의 1회분당 단가는 8,620원 정도입니다. 고령층 기준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아주 낮은 가격은 아닙니다. 전년 대비 8% 정도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조달당가를 너무 낮게 잡은 탓에 다른 업체들의 입찰에 응하지 않았거나 낙차를 받은 업체도 확약서 제출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 질문은 정치권 연류설입니다. 9월 23일자 조선일보는 의료계에서 나오는 정치권 연류설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성약품이 돌연 공공백신 유통에 나선 것은 고위정치권과 밀약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그런 설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진문 신성약품회장은 그런 소문 자체를 부인할 뿐만 아니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는 어떠한 사업적 이야기도 오간 것이 없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에 불과합니다. 그동안에 공공백신 물량을 조달한 업체들이 입찰, 담합 등에 연루되어서 올해 입찰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뛰어든 것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치권 연류설은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항상 사업세계는 수주와 관련해서 상대방을 엄해하거나 모함하는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시청자분들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사업세계에서는 항상 그와 같은 업무와 엄해를 통해 가지고 이익을 노리는 그런 업체들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정치설 연류설이라는 것은 나올 수밖에 없고 정치 연류설과 같은 그와 같은 엄해성 기사라는 것은 늘 사람들의 길을 솔깃하게 하기 때문에 관심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석연치 않은 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성약품은 35년 된 의약품 유통업체입니다마는 대규모의 공공접종용 백신 유통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하나의 석연치 않은 점은 전년 대비 8% 정도로 인상된 가격에서 신성약품이 무려 500만 분을 공급하게 된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도 또 바라보기에 따라서는 의혹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거래를 맡아왔던 업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업체들을 모두 다 제치고 500만 분을 전년 대비 8% 인상된 가격으로 신생기업이 수주한다면 누구든지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지켜볼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 연류설이 일부 언론에서 거론된 것에 대해서 아무 근거가 없다 이렇게 내칠 수는 없고 우리를 한 번 더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9월 23일자 조선일보의 배준용 기자는 바로 정치권 연류설에 대해서 신성약품의 회장에게 직접적인 직격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귀담아 들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배준용 기자가 묻습니다. 그동안 공공물량을 유통하지 않다가 올해 갑자기 입찰에 참여하게 된 이유가 뭔가 기자다운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노회한 사업가가 김진문 회장이 이렇게 답합니다. 지금까지 백신 공공물량은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 백신 유통업체들이 주로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들 업체가 입찰 담합 등에 연류가 되면서 올해 입찰에 제대로 참여할 사정이 안 됐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올해 독감 백신 국가접종사업의 물량이 대폭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규모가 큰 업체가 맡아도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실 여부에 대해서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진명 회장의 해명에 대해서 한 의료업계 전문신문에 업체 관계자 A씨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올해는 담합 등 검찰 조사로 인해서 생산업체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업체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신성약품의 낙찰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런 설명을 대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김진문 회장의 설명이 얼토당토한 설명이 아니고 상당히 신뢰성 있는 그런 설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다시 배준용 기자가 아주 예리한 질문을 던집니다. 일각에서는 신성약품이 고위정치권으로부터 향후 공급 물량의 백신 유통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이번 유통사업 입장에 뛰어든 게 아니냐는 그런 소리 나두는데 청와대 수석 A씨와 같은 대학 출신이란 그런 얘기가 왕왕 이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까다로운 질문을 회장에게 던지게 됩니다. 그러자 김진문 회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꿈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건건은 소문이고 황당한 얘기입니다. 사실 무건일 뿐입니다. A씨와 같은 대학 출신이고 대학 동문에서 같이 활동해 친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업적 얘기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보도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정치권 연료사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의학 전문 그런 신문에 보도된 바로서는 올해는 공공용 백신 접종 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사업을 맡아왔던 여러 업체들이 담합에 연루되어서 아마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 모양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루머에 가까울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추가적인 그런 조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한 그런 부분이 밝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이번에 이 정도에서 마무리되었던 것은 상당히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널리 펼치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특히 공데일리는 선거 부정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페이스북을 사용하시게 되면 페이스북의 온라인 광장인 더강하문, 더강하문 광장에 들어오셔서 회원도 가입하시고 그곳에 나라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세계의 한국 상황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 TV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